그럼 팁 하나 있어 네 나는 그 뭐 다들도 자기의 방법이 있지만 그 다이어트 할 때 밤에 항상 입이 심심하잖아 나 그럴 때는 컷 먹어 컷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입 발달 시야를 흘러 안게 왜냐면은 입에 뭔가 움직이는 기분이 들면 숨는 기분이 나서 차라리 입을 닦는 게 나을 거에요 나는 그 하루를 확사시켜요 그러니까 하루를 상팔리라인으로 모든 체력을 갖으면 헬스에서 바로 자를 저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가볼게요